반갑습니다 주식콜센터입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우리 유한양행입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 오늘 주식콜센터가요 지금 오후 늦게 자 지금 현재 시간 8시 9분 막 지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 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 구독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자 매우 중요한 소식을 우리 선배님들에게 전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특별한 선물도 들고 왔습니다 자 특별한 선물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유한양행에 대해서 자 매우 중요한 소식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한양행이 13만 9천 3백원 네 3천 3백원 네 하락된 금액의 종가 마감을 했어요 자 우리 주식 선배님들 아 오늘 유한양행이 하락했다 하락해서 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선배님들 아닙니다 다시 언제 본격적인 상승은 다음 주 다음 주부터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주식 콜센터가 오늘 매우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우리 유한양행 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계세요 자 반면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자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자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보험도 마찬가지고 투신도 사거래일 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연기금 사모펀드 자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왜 들어왔을까요 선배님들 자 이제 우리 유한양행 공시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시발표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공시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주식 콜센터 우리 선배님들에게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 안내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배님들 위해서 주식 콜센터가요 특별한 선물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주식 콜센터에게 특별한 선물 자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자 주식 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자 주식 콜센터가요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에게 특별히 드릴 선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요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제 좀 안내해 드렸었느냐 자 제가 10월 1일날요 자 요 선물을 드린다고 했었어요 선배님들 자 자율 중에 자율 중에 로봇 땡땡땡 내일 오릅니다 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우리 선배님들에게 자 요 선물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종목명 땡땡땡 10월 로봇 택시 공개 예정 테슬라가 FSD를 내년 1분기 유럽과 중국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요렇게 좀 선물을 드린 게 있어요 유한양행 제가 7만원대부터 추천 드렸었고 현재 가격 14만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 자 제가 요렇게 좀 안내해 드렸었어요 선배님들 그러면서 자 오늘 주식 콜센터가요 안내해 드렸었던 네 아유 이게 제가 히든 종목 자 분명히 제가 요렇게 드렸었죠 자 오늘 히든 종목 라이콤 라이콤이 라이콤이 자 슈팅이 나왔어요 선배님들 자 라이콤 자 라이콤이 오늘 또 슈팅이 나왔죠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제가 실시간 텔레그램 통해서 우리 선배님들에게 분명히 자 히든 종목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 테슬라 택시 관련해서요 자 실시간 텔레그램 통해서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요 자 라이콤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분명히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라이콤 자 보이시면 제가 요렇게 분명히 드렸습니다 텔레그램 통해서 저는 9월 9일부터 자 선배님들 9월 9일 제가 요렇게 실시간 텔레그램 통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뭐다 우리 선배님들 이런 정보 이런 정보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들 그리고 제가 라이콤 있잖아요 선배님들 아 무슨 유한양행 얘기하다가 라이콤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선배님들에게 드리기 위한 선물 특별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선물 제가 준비해왔다 우리 유한양의 선배님들 힘내셔라 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 특별한 선물 드린다고 자 보시면은 기업 탐방 갔다 왔습니다 라이콤에 자 요기 증빙 해드렸죠 자 탐방 갔다 왔어요 자 이렇게 주담하고도 대화도 했고요 선배님들 자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이렇게 텔레그램 통해서 탐방 내용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좀 대응 응대 해드렸고요 공장 내부 공장 내부로 자 탐방 갔다 왔다 이렇게 다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히든 종목 10월에만 목표가 수익률 최소 30% 이상 보고 있습니다 자 라이콤 자 놓치셨으면 자 묻지도 마시고 네 요거 다음 정보 제가 추천 드릴 거니까 다음 정보 받아가시기 바래요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010-317-8706번으로 유한 유한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7연상 그 다음에 5연상 이렇게 가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7연상 가는 선물 뭔데 제가요 일전에 제가 얻어온 정보로 해서 자 선물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영상 하나 증거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진 님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네 고생 많으셨구요 자 우리 주진 님들에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가 가져왔어요 선물 자 오늘 장 시작하면은 무조건 요 선물 잡으셔야 됩니다 하이트론 하이트론 자 주진 님들 지금 현재 시간 9월 6일 오전 8시 20 자 선배님들 제가 9월 6일날 분명히 오전 8시 25분에 하이트론 이라는 선물을 방송에서 제가 선물 드렸었어요 자 분명히 제가 9월 6일날 드렸어요 요 한번 볼게요 선배님들 자 하이트론 하이트론 자 하이트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유한양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거 안내해 드리고 중요한 정보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유한양행 제가 분명히 9월 6일날 드렸습니다 자 이때 954원에만 잡으셨어도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칠 연상 칠 연상 분명히 같죠 선배님들 그 다음에 954원 짜리가 최고가 4810원까지 갔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급등해 나가는 선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우회 상단에 있는 주식 콜센터 번호 010-3172번에 8706번으로 자 유한 유한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면 연상 가는 선물 제가 상한가 가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로 수익 보시면 돼요 선배님들 자 지금부터 유한양행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자 우리 유한양행 자 오늘요 요 관련된 내용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말씀 드릴 거예요 선배님들 자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이 자 금일 자 14만원 오른 오르락내리락 이어오면서 힘겨루게 들어간 모양새다 라고 되져 있어요 자 유한양행이 10월 첫 장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린다 라고 되져 있는데 자 우리 주식 콜센터 우리 선배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우리 유한양행이요 화장품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도 비만 치료제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 화장품 사업 힘쓰고 있고요 2015년 화장품 업체 코스온 인수를 결정한 유한양행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400억억 상당의 투자금을 투입 지분 12.3%를 확대해 코스온 최대 주주로 등극한 바가 있습니다 올 초에도 코스온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 참여해 50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했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화장품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선배님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유한양행이 비만 치료제로서 이슈가 나올 예정입니다 선배님들 자 유한양행이 자 뭐다?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제약 관련주 유한양의 실적 위안 최근 연간 실적 기준 딱 보게 되면은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의 기준 2021년 1조 6,878억 원 2022년도에 1조 7,758억 원 자 23년도에 1조 8,590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배님들 자 유한양행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자 비만 치료제 제약 타이레놀 관련주 유한양행의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4,331억 원이에요 자 영업이익 61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요 연결 기준 매출액은 4,446억 원 영업이익 5억 8천만 원 하회하였습니다 자 우리 지금 유한양행도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10월달에 이슈와 호재가 나올 거예요 지금 엠바고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와 호재가 나오면 우리 유한양행 자 20만 원 돌파해버리고 30만 원 네 돌파한다 자신있게 우리 선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당뇨 치료제 자디양은 성장 유지하였고요 자 HBV 치료제 비리 어두에 이제 메드블린 전환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렉라자 FDA 생긴 이후에 자 그 다음 재료는 뭐다? 비만 치료제다 자 비만 치료제 이슈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유한양행이 자 우리 유한양행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 언제 나온다? 10월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메도할 타점이냐? 절대 아닙니다 선배님들 아시겠죠 선배님들? 자 유한양행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와 호재 나온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선배님들 자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주식콜센터가 제가 특별한 선물 드린다고 했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연상가는 선물 제가 드릴 겁니다 자 010-3172-8706번으로 자 유한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면 돼요 010-3172번에 8706 자 유한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7연상 5연상가는 선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자 또 집중해주세요 자 우리 선배님들 제가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주식콜센터로 인해서 이렇게 수익 보셨다라고 해서 자 수익인증을 이렇게 저한테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유한양행 95,400원 자 매수타점 잡아 드렸었고요 펩트론 자 이렇게 수익 봤다 주식콜센터 땡큐 자 이렇게 수익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요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드렸고요 자 1월 3일부터 자 5월 24일까지 주식콜센터가 만들어드렸던 시력 손이 얼마 6,475만 7천원 주식콜센터가 이렇게 우리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선배님들 계좌도 이렇게 제가 만들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파이팅 해주시고요 자 봐요 제가 이렇게 유한양행도 11만원 자 이렇게 타점 잡아서 단기적인 수익도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유한양행 11만 7천 984원 자 얼마에요? 자 26% 수익 봤어요 781만 5천원 수익 봤습니다 이분들 자 주식콜센터 고마워라고 해서 이렇게 저한테 수익인증 해주셨어요 유한양행 뿐만 아니라 자 다른 추천 종목으로도 이렇게 수익 봤다고 인증을 해줬어요 자 9월 24일 자 오 땡큐 아리갓도 자 이러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도 이 선배님들처럼 분명히 수익 보실 거고요 자 봐요 자 감사해요 제가 그러면서 커피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께서 자 신기하네요 일단 출근까지 쭉 믿고 해볼게요 라고 분명히 주식콜센터에게 이렇게 수익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선배님들도 이분들처럼 될 수 있어요 자 주식콜센터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콜센터가요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자 100만원으로 제가 5개월 만에 3200만원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무료 텔레그램방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추천 드릴 겁니다 자 하루 최소 5%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 최소 100%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하세요 자 100만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400을 800으로 자 800만원을 1600만원으로 자 1600만원을 3200만원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6개월 차부터는 선배님들 3200만원이라는 수익금액이 다달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주식콜센터 번호 010-3172-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자 유한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자 7연상 뭐 5연상가는 연상가는 상한가 가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콜센터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010-3172-8706번으로 자 숫자 1번과 유한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자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수익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인 선배님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식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.